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시간 즈음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스피드 릴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을 잘 쉬시고 또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재미있게 또 힘차게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 10가지 종목을 잘 보시고 이 종목 중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종목을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더 자세하게 마지막에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10가지 종목이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은 FNF와 이마트, 해성DS, 네이버, 컴투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고영, 풍산, 교촌 FNB, 코스맥스, 유한양행 이렇게 5종목을 픽해 오셨습니다. 자세하게 스피드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과 첫 번째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 첫 번째 종목은 FNF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영업이 같은 경우는 350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에서 100% 이상의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내수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때 디스커버리 판매가 포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에 어떤 신고가까지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상해죠. 중국 쪽과 홍콩 매출도 각각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상해 1분기 온라인 채널 쪽에서의 비중도 약 20% 쪽으로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어떤 매장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에 대한 부분이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FNF입니다. 20초 남겨두고 과장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FNF가 일단은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해외에서도 잘 팔릴 거다라는 긍정적인 것 때문에 주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FNF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을 좀 확인해 볼까요? 주말 잘 쉬고 오셨죠? 네, 열심히 쉬셨습니다. 잘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고영이요? 네,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을 좀 했고요.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은 지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5G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검사하는 그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자동차, 반도체, 최근에 수술용까지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고영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본격적인 좀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나타난다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충분한 이연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방산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또 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좀 수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저조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대에서 네 대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뇌 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게 확실하네요. 마지막에 발음과 말속도 굉장히 빨라졌는데 발음 굉장히 좋으셨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영 하창원 본부장의 고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까지 오셨어요? 네 이마트 좀 봤습니다. 이마트요. 네 우선 이마트 1분기 영업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20억 가까이 지금 최대치를 잡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에서 131%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냐 우울수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려 역으로 봤을 때 온라인 쪽에서의 내식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이쪽에서의 실적이 이런 1분기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대형마트 부분의 어떤 3월 달에 누계 기존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에서 7.9% 올라간 수치인데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의 성장률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이 뛰어넘으면서 이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키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습닷컴이라고 많이 하죠. 온라인 패션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마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탈피하는 구조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거래량이 적으면서 특별하게 반등 부분인 텀을 찾지 않고 있는데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마트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였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풍산이라고 하시면 아마 바로 머릿속에 이제 구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25년까지 현재보다 구리 가격이 70%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이제 굴리는 이제 닥터쿠퍼라고 불릴 만큼 경계 회복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동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다속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풍산에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탄소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구리가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자재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이제 뭐 건설을 한다거나 이제 뭐 전선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은 이제 또 방산 쪽으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총알 관련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지역에서 여전히 이런 좀 사재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서도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풍산입니다. 하자원 범장의 두 번째 종목은 풍산. 최근에 뭐 구리가격 닥터코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구리가격과 방산의 또 테마도 함께 엮일 수 있는 풍산을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이 종목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한 뭐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아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나 댓글이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릴레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해성DS. 해성DS. 오늘도 지금 7.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차량용 어떤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어떤 수혜 종목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해성DS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분기 영업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 100억 이상 나올 것도 판단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어떤 좀 28,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출액은 한 28%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대한 그 수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해성DS가 영업이익 1분기 9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리드프레임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가 성장세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로 좀 평가를 좋게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환율이나 어떤 소재 대표적으로 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가격에 대한 연동성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성DS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초 정도 남겨두고 이성훈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해성DS, 최근에 자동차 공장들이 난리더라고요. 오늘도 공시 올라왔던데 현대차 아산 공장이 멈췄답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해성DS까지 이성훈 과장의 종목 다섯 번째, 저희 총회에서 다섯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교촌 FNB. 교촌 FNB 치킨 좋죠. 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촌 FNB 상장하고 나서 사실 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보일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움직임으로 이런 배달 관련된 그런 업체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기간별로 좀 평가하는 수치는 다르지만 거의 80%에 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가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포 대형화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야외에서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당연히 점포 수가 크면 클수록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이제 주가에 다시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두바이 쪽으로 진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외 지역에 치킨을 통해서 좀 이제 점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외향 성장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촌 F&B 하창원 본부장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점포를 대형화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태폐 애출을 대비하는 듯한 교촌 F&B의 상황을 좀 알려주셨고 최근에 주가도 교촌 F&B가 조금씩 지지부진하다가 상장하고 나서 영 재미가 없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성호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네, 컴투스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컴투스요? 네, 네, 네. 우선 컴투스 제 29일이죠. 썸머너즈 100년 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컴투스에 대한 1분기 실적이 한 2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한 11% 정도 조종을 좀 떨어진 수치로 평가받으면서 컴투스에 대한 어떤 주가가 1분기 때는 약간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9일에 글로벌 출시하는 100년 전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매수한 접근이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술 글로벌 사전 예약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500만 명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픈 이후에는 출시 이후에는 600만 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업종 특성상 실적보다는 신작 게임의 흥행 여부가 제일 주가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예약자 수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현재 상황이라서 오히려 오늘 좀 조종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컴투스 100년 전쟁 출시가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게임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신작에서 한번 뭔가 이슈가 돼야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이성훈 과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요. 요즘 잘 흘러가고 있는데 코스맥스도. 네, 최근에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이런 성장세가 다시 좀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ODM 부분에서 당연히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은 이제 화장품 쪽에 좀 부진을 했을 때 손소독제에 관련된 이슈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에 따른 부분들을 좀 감소를 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손소독제에서 줄어든 그런 부분들을 화장품으로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신규로 다시 뭐 이제 계약한 그런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서도 가동률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메카는 당연히 이제 중국 쪽이다 보니까 중국 법인에 대한 이런 매출 증가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회복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화장품도 좀 소비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생용품 관련된 그런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 하창원 본부장님까지 시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코스맥스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 종목까지 일단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도 뭐 어김없이 저희가 8개밖에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좀 있고 그리고 댓글로 유튜브로 댓글로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고 나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성훈 과장님께는 이마트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올라와 있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풍산에 대한 매수가 뭐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일단은 이성훈 과장님께 일단은 이마트 뭐 댓글을 좀 알려드리면 이마트에 신기한 게 많이 들어오니까 영업이익이 잘나나 보네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들 9배 맞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라는 이런 소비자의 심정으로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마트도 참 여러 사업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마트에 온라인도 있고 뭐 습다콤도 있고 그리고 노브랜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 사업까지 진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죠. 이 W 컨셉 코리아를 지금 인수하면서 이 이마트도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카카오잖아요. 카카오가 여러 사업 부분을 진출하면서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를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마트도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은 이 온라인 쪽에 어떤 온라인과 같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적자 폭에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적자를 얼만큼 축소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마트에 대한 주가 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온라인 또 습다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적자에 대한 부분 축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확히 어떤 걸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좀 궁금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1,1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4,500억 이상 나올 걸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이마트에서 팔리는 매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다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좋다. 뭐 패션 부분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까지 인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플랫폼 사업화하지 않을까 이마트가 그런 기대감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께는 아까 풍산에 대한 매수가와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조금 전에 춘대방님께서 코스맥스의 중장기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두 개 다 할 시간이... 두 개 간단하게 하시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오일선과 이경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오일선 터치하고 나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넘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전기동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섹터가 아무리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전고점으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역시나 전고점까지 15만 6,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라인 1차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들 보시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성훈 과장과 하창훈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한번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10가지를 다 하진 못했지만 10개 같은 8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